하하하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아 들어가도 될까요? 네 들어오세요 일단 아 일단 아우 얼굴이 부어갖고 아우 어떻게 느끼나 드리면 수고하네요 들어오세요 네 오늘부터 도전 시작인건 아시죠? 아이고 있죠 이 귀에 살 좀 빼죠 뭐 아 그래도 살 좀 빼고 싶었어요 배가 좀 나아갖고 배가요? 안 먹고 버티겠습니다 아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2권 2연씨 기러기 아빠가 된 요즘 과연 잘 해낼 수 있습니까? 아 그리고 또 전략이 아 제가 그 버티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? 아 버티기 음식이 있어요 어 비장의 버티기 음식은 자 이거 버티기 음식입니다 이거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이거 갖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닭띠 아닙니까? 아 그니까? 네 닭띠가 또 닭을 찍었어요 네 예술을 쓰고 이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괜찮은 전략 아닙니까? 많이 준비하시네요 교훈을 좀 써놓고 교훈을 쓰신다면 두 번째 도전자답게 준비하기에 많은 듯한데 네 바깥에 나와서 쓰자고요 네 뭔가 열심히 써내려가는데 이건기씨 지금 뭘 쓰는 거예요? 만 원의 전략 굶자 그리고 또 굶자 네 에이 맛임법이 틀렸잖아요 아 주변 사람들 네 버텨야죠 센터가 나옵니다 일단 각오는 거창한데 아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아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아휴 만 원의 복 이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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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